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사 강민국 의원 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표마되어 저평가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설립 및 국가본부의 지원 촉구 기자회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공과를 갖고 있지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기념관이 있는 현실에서 정작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느는 국가기념관이 없는 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과 출판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독립운동가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계를 통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세우고 국가안보의 토대를 닦은 건국 대통령인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부정당한 채 가만 부각되어 기념관 설립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목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며 역사지우기에 나섰고 진보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이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의 수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을 초대 남조선 게레 대통령으로 정의하는 북한의 시각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북한을 향해서 김일성 게레정권이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편향과 외국으로 얼룩진 역사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국가보험부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의 대통령 기념관 설립과 별도로 현재 민간재단에 맡겨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현충시설로 등록해 예산을 지원하고 진영논리에 떠밀려 외면받아온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공적을 제대로 조명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과 그에 맞는 지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파사현정의 첫걸음입니다. 저 또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외우받고 국가본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